우리 특히 목사님들,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장모님들은, 산업인들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돌면서 계속 왔어요. 그걸 보고, 시대 종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전혀 모르는 것에게 옵니다. 과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에서도 모르는 것이죠. 실제 이런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라고도 하죠. 옵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시대에 들어닥치는 겁니다. 이 재앙의 시대는 세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다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시대마다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지구 종말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오직 보고만이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특히 우리 산업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눈을 못 들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틀리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맹상운동. 지금 3단체와 불신자들이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리로 막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도록 만드는 운동인데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이 기심문화를 산업화 시키는 일이 선진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요. 특별한 날에 무슨 호텔 이런 데도 보면 막 귀신 형상 같은 거 가지고 만들어 놓고 행사를 해요. 여러분 일본 가 가지고 가게라든지 책방 같은 거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이들 상대를 상대하는 만화 같은 게 있는데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comic books geared towards young children 그 말은 불신자들이 먼저 접근한다는 말이 돼요. 그 말은 불신자들이 먼저 접근한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의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교회 나름이지 앞으로 교회들은 계속 문 닫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유럽처럼 완전히 닫는 시대가 와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어떤 교리, 어떤 말씀을 끊어내도 모르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묘하게 이 유럽 교회들은 아예 신학생도 없고 텅텅 비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한국에도 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시작됐고요. 그렇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핍박 받아가면서 오직 복음이라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포인트를 렘넘트하게 두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재앙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셨습니까? 장모님들 꼭 아셔야 돼요. 복음 없는 번성 일어난 겁니다. 어바막이 번성되는데요. 복음 없는 번성. 또 어떤 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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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은 없었죠. 오늘 어떤 범인의 범인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말씀을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언뜻 흘린 시험 들었던 어려웠던 얘기를 딱 흘렸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읽었을 때, 그 목사님이 참 신이 많은 장모님인데 일할 때 너무 자기에게 불법, 편법 너무 많이 강조해서 결국 자기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 교육의 예정은 항상 legalism과 극복이 있는ills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말을 안 했대요. 윤목사님이 워낙 기중하게 생각하는 장모님이라 그러면서 이름도 안 밝히고, 뭐 그랬어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랜단들은 그런 데 시험 들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익음은 단줄로 합니다 지금 장관님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번성, 막 이렇게, 목표 달성하고 막 이렇게, 이건 좋은 거잖아요 보금 없는 발전과 번성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결혼에 대한 실패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이럴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보금 가진 사람이 보금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 이 뜻이에요 랩란드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금 가진 사람과 어떤 소통이 된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내가 가끔 봤는데 참 괜찮은 냄새인데 이게 그냥 커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요 전혀 보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금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아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랩란드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을 평생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보금 딱 할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만 노아 시대 때 이렇게 멸망이 들어오기 시작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잡힙니다 네비림 시대 네비림이 잡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산업인이 몇 명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내가 보금이 된 중요한 걸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보금 없는 데를 공격합니다 보금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그리스도만 못 이기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은 랩란드들은 여러분도 모릅니다 엄청난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 기록해놔라니까요 난 몰랐어요 저는 보금 운동이 이렇게 큰 건지 보금 운동이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은혜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다 기록을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랩란드는 기록하라니까요 이것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자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이 임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재앙이 너무 많아서 재앙이 가능했다 그리고 아주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걸로 가득해진 거에요 지금 보세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생각 자체가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에 왔는데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는 이유 자체를 진정한 감사도 없어요 그렇죠 악해져 있는 겁니다 악하이다 부모님에게도 감사 없어요 목사님에게도 감사 없어요 우리 장난을 쳐다보면 귀합니까 감사 없어요 표는 안 하는데 굉장히 악해져 있는 거에요 뭐가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결과만 시험이 들어가면 문제 생기면요 그게 뭐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팍 일어나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싸우는 교회들 보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아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재앙이 임박해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탄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를 예고했죠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딱 한 명이 깨달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노아입니다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중직자 산업인이 내가 왜 교회에 가서 중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깨닫는다면 굉장해져요 내가 산업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진정한 이유를 깨달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못 깨달음은 신앙생활도 안되고 교회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난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지옥이요 지옥 싹 바꿔야 됩니다 오직 보고 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약 막는 산업을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 것처럼 보이죠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굉장한 거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요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경제인 과학자들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이런 시대가 재앙 시대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걸 막는 확실한 결단을 우리 중인자들은 하셔야 돼요 다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중요한 중의자분들 산업인들은 새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 맞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눈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건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언약을 노아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조롱받는 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드디어 큰 홍수가 들어닥치기 시작했죠 이 홍수는 언약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만 언약 있는 노아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 여러분이 문제화한 것은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이 들어닥쳤다 그게 기회입니다 이건 모르니까 복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은 딱 하나만 못 이겨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못 이깁니다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못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약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제약 막는 산업을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셨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많은 기습도는 산업 포럼 앞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 됐죠 그때 우리가 지금 이미 본 게 뭐냐 개인 방송 시대에 올 거다 오늘 그렇게 봤어요 앞으로 이걸 잘 못 보면 또 굉장한 혼란 올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튜버 아닙니까 저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앞으로 저를 통해서도 굉장한 문제 발생되고 많은 일들이 또 생길 겁니다 재앙 시대가 이런 시대가 드러닥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교회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산업도 잘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렘넌터들입니다 렘넌터들이 이 부분을 봐야 여러분이 재앙 막는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 진짜 은약 새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오늘 정확한 은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또 개인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정확한 은약만 잡으면 이 재앙 막는 시대 이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조금 조금 세계 교회가요 걱정이 될 정도예요 세계 교회가 전혀 보금운동하지 않고 싸움만 해요 지금 큰일 났죠 전혀 보금운동하지 않고 일만 하려고 그래요 보금운동하네 그러니 흑암이 완전히 그냥 교회를 지금 장악을 한 거예요 세계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재앙 막는 산업으로 교회 살리는 산업으로 간다 연약 딱 잡으셔야 돼요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렘넨트 위에서 방주 만들어라 전 모든 곳에 흑암이 있으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좀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전국 세계 반드시 흑암 막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너져가는 교회 살릴 모든 산업인들 위해 중직자들 위해 렘넨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